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쩌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건강도 별로 안 좋구만. 네. 건강 안 좋잖아.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나 아까 이야기 직접 못해서 하는 것 같다. 그죠? 네. 자 누구누구 볼 거야? 저하고 우리 신랑하고 애하고. 대주님 성은? 이름 대지 말고 서. 이름 몇 살? 59세. 뱀띠. 생 이름? 7월 12일. 자. 엄마는? 하. 하씨야? 네. 55세. 55세? 무슨세? 닥띠. 닥띠. 좀 기우세. 생 이름? 5월 29일. 그 다음에? 서. 아들이요? 딸. 딸? 네. 장녀. 몇 살? 19살. 작녀요? 아니요. 나 안. 얘도 닥띠요? 네. 야 대학 가야 되겠네. 안 간답니다. 생일은? 야는 음력을 안 하고. 야 생일은? 8월 25일. 8월 25일. 네. 양력입니다. 야 해봐 야 양력 해봐 7일이겠네. 음력을 해봐야. 그렇겠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얘 하나라? 결혼을 늦게 한 거가? 아니면 재원이가? 네. 어? 재원이요. 재원이지? 네. 둘이 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요. 아저씨는 총각이고? 결혼은 바로 했네 또. 네. 안 하는 게 낫지. 사람의 상처가 이래 있으면서 말로 또 결혼하네. 그나마 이 자식은 본인 자식이고. 여기 둘 중에 둘 자식이고. 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딸도 저 서방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응? 내가 무슨 죄졌나? 눈치는 말라 그래 보노. 신랑도 7월 12일생에 완전 성결이 대단하겠네. 한 분씩. 네. 고집 드시고. 자기 말이 법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지. 네. 누그러진지 해봐야 한 1, 2년밖에 안 돼. 많이 누그러졌네. 네. 본인도 마찬가지라. 본인도 지금 올해까지는 운세가 별로 없어. 내 건강이 안 좋아. 본인은 건강을 달고 살아.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친정부모도 친정모친도 건강이 안 좋아. 딱 그 살이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왜 사는가 싶어 한 번씩. 그냥 내가 이 자식을 안 낳았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살아가는 게. 좀 술겠죠. 좀 술지. 내가 이 자식을 놓으면서 이 자식의 여기에 늘 가슴이 아프잖아. 아니야? 네. 늘 여기가 아파. 왜? 내가 어떻게 얘를 더 해줄까? 내 짐이다. 내 책임이다. 그자? 네. 엄마 그만 갖고 사는 거 아이가? 맞아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봤던 이거는 뒤처 문제야. 야를 낳으면서 내 마음이 야한테 온창 다 가있은 거야. 네. 이러면서 내가 지탱을 하고 살았다. 네. 맞습니다. 응. 야를 낳았으면 내가 이서방하고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다. 사람이 그랬잖아. 범을 피하면 호래를 만난다고. 네. 딱 그 짝이자. 그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억수로 사람 좋아.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100% 좋다. 나한테만 힘든 거야. 네. 나를 좀 이해를 좀 이렇게 보듬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로 본인이 보듬아줘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거 어째 맞자 살 끼고. 네. 못 맞자 살잖아. 그자. 네. 그래서 한 번씩 서럽고 눈물 난다. 네. 네. 눈물 나고 잠시도 가만히 있는 성질도 아니구만은. 먹어 그래 부지락 부지락 하여 그래 바쁘노. 응? 근데 몸수가 아픈지 좀 됐잖아 본인. 네. 아이라요? 맞아요. 아픈 거 알고 있잖아. 당신 지금 요 안에 전부 다 당신 거 아니잖아. 아프잖아. 네. 그자? 네. 그래서 더 답답하지. 그래서 이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그치?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불쌍코. 네. 맞습니다. 나 만나서 이렇게 사는가 싶어고. 그자? 네. 근데 본인이 손을 놔버리면 야까지 어찌 될까 싶어서 안고 가는 것 뿐이야. 근데 야 도 지금 지가 컸다고 지 맘대로 갈라 한다. 네. 맞아요. 그자? 예. 작년 틀리고 오래 틀린다. 야 입이 우쩌리 똑똑노. 못 이기겠다. 미치겠어요 그래. 응. 딱 입이 딱 살았네. 응. 엄마 한마디 하면 야 열마디 한다. 응. 우와. 짜증을 왜 그래 잘 내노. 그러게. 야는 엄마나 오래. 엄마나 아버지나 아홉수에다가 올해 크게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전부 건강이야. 일신도 건강. 알았어요? 네. 그리고 사고. 아저씨. 응. 사고가 하나 들어와 있지 싶어. 응. 올해에? 응. 7, 8월. 양력으로 7, 8월에? 엄력으로. 응.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고. 알았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이 그 법이야. 그 법이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병을 안고 가는 병이고 그쵸? 네. 내가 명예 다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고 야한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다. 네. 맞습니다. 야는 공부도 별로 하기 싫다. 응. 근데 머리는 좋대. 안에서 그렇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나오니까. 야는 사춘기 들어서부터 공부 안한다. 네. 맞아요. 매일 밖으로 돌라 하지. 네. 집 배고프면 밥만 먹고. 매일 밖으로 돌아. 엄마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하는 아들. 야 어쩔다 보면 귀신이 있다 생각 안하나. 야 야물다. 그리고 자궁도 찹다. 맹하다고 야는. 아. 그리고 성격이 아주 완전 쉽게 이야기하면 총알이다. 총알이 뭔지 알지? 예. 참 1분도 안 참네. 네. 맞아요. 엄마한테 바로 쏟아 대네. 예. 눈이 올라갔다 내리갔다 이라면서. 맞아요. 대학도 가기 싫다. 야는 오로지 돈 벌러 간다는데. 맞아요. 엄마 그 때문에 온 거 아이가? 예. 제일 중요한 게 아 때문이지. 그 때문에 온 거 아이가? 근데 얘는 안 받긴단다. 대학 안 간다. 학교 안 간다. 안 가고 싶다. 돈이 뭔지 알고. 친구를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나 옆에 지금 여자친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응. 엄마 알고 있잖아. 예. 좀 가도 지금 푹 빠지고 있어. 아.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사춘기도 조금. 얘는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요 잘 시리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17, 18, 19이야.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 있어. 네.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얘는 알바도 길게 모네. 아. 얘는 참으신 별로 없거든. 인내가 별로 없거든. 네. 딱 성격이 요하고 비슷해. 누구하고요? 저가부자하고. 아. 저가부자하고. 저가부자 참으신 있는 거 같지? 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대빵이다. 네. 맞아요. 자기는 아주 허인인데 직구속만 오면. 응. 이 사람은 배짱인데. 대준어. 배짱이 뭔지 알지? 응. 편하게 밥 먹고 사는 사람. 네. 맞아요. 놀고 먹고. 응. 오로지 내가 옷 탁 입고. 가오 잡는 사람. 폼사 폼사하는 사람. 근데 폼사 폼사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게 짜증내지. 그래도 지금은 당신 말 좀 듣는 편이다. 맞아요. 들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다 아이가. 그래도 인간이 쫓게 되어 간다. 응. 예은아. 예은아. 근데 어찌 그리 탁 저거 입하고 똑같이 닮았다. 하는 것도 닮고. 그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거든 제가. 내가 입을 어찌 그렇게 닮아가냐고. 맨날 그래요 제가. 똑같다. 말하는 것 까지. 그러다가 말 한 번씩 매 하는 것 까지. 말도 어찌 그리 얄밉게 하노. 응. 그래서 혼자 잘 운다 아이가. 맞아요. 혼자 울봐 아이가. 네.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응. 돈돈돈돈 하지 마라 내 사주야 알았나. 본인은 내 건강만 유지해도 돼. 저희 집에는 재산이 영원히 없을까예? 예. 재산은 지금은 안 돼. 한 3년 돼야 돼. 응. 50여덟 돼야 돼. 재산이 없어도 빚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게는 50여덟이 되면. 본인이 조금 사는게 낫다. 예. 지금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보살님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그 전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 만나는 이유가 잘못된 거에요. 궁합이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아. 아. 뱀이 닭을 닭을 잡아먹는 영국인데. 음. 짐인데. 이 사람은 당신한테 짐인데. 남이 보면 억수로 착실하다 할게다. 맞아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착실해. 예. 그냥 땡하고 가서 땡하고 오는 것 밖에 없어. 맞습니다. 맞지? 넓은 수도 없어. 오로지 자기만 아지비의 고집이다. 자기 고집이 맞다 하면 맞아야 돼. 그치? 네. 아니다 싶으면 시끄럽잖아. 네. 그거를 두고 두고 씹는다 아이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다고. 많이 싸우지? 이제 덜 싸우잖아. 네. 한 2년 전부터. 왜? 싸워봐야 답이 없거든. 응. 그러고 본인만 자꾸 아프거든. 그러고 기운도 없잖아 본인이. 네. 그치? 그러고 이 사람은 얘한테 한 번 충격받았을걸 딸한테. 대주가. 뭐다며? 2년 전에. 뭐다며? 얘한테 돈 때문에. 왜? 아마 분명 얘한테 충격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거야. 아빠가? 딸이. 딸한테. 그래. 어떤 이유로 해?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소리 나올 거다. 아. 해는 합니다. 그래. 그래. 네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 막만해요.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돈이 아빠가 돈이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원망을 지금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철이 좋게 들은 거야. 아. 응. 이 딸한테 이 딸이 한 번씩 말할 때는 매야 한다 아이가. 네 맞아요. 응. 엄마는 왜 나 낳았노 이란다. 응. 왜 나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노. 응. 지 힘들단다. 예. 왜 높은 것만 보러 가야 그래. 낮은 건 밑에는 안 보고. 그리고 친구를 너무 많이 빨리 친구를 왔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 야 난 머리는 있는 애야. 없는 애 아니야. 네. 머리는 있는데 안 해서 그래. 사춘기 왔을 때 바람을 좋게 잡아주지. 바람을 안 잡으자고 뭐 했네 엄마. 그때도 한참 사춘기처럼 왔을 때 굉장히 심했는데. 아빠하고 그때도 한참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잡아주지.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서. 맨날 아빠를 짓 듣고 싸우는 거기에 휘말리다 보니까. 아이는 조금 뒷전이었지.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냥 막무가내 아한테 치근득 거린다고. 막머라 하고 때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까지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춘기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야가. 사춘기 엄마가 잡아주시면 이렇게까지 안 간다. 아 자체는 착한 아이야. 심성은 착해. 그래.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 착한데 보모의 중간에서 샌드위치라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엄마도 솔직히 분노와. 분노. 네. 이 분노가 차서. 어? 자격지심에 하고. 같이 이렇게 업어가 있었던 거야. 분노를 풀절할 데가 없었잖아. 네. 맞아요. 맞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너무 요라고 있으니까. 네. 그걸 맨날 말 한마디에 가시가 긁고. 가시가 긁고. 가시가 돋고. 이러다 보니 자꾸 터지는 거야. 터지다 보니까 이 집이 언제부터인가. 2년 전부터는. 자식이 자꾸 커가고. 막말을 하고 하니까. 지금 조금 후퇴한 거야. 지금 좀 덜 싸우잖아. 네. 왜? 지금 눈치는 야 눈치 보는 게 바쁜데. 그럼 엄마 잘못이잖아. 엄마는 이 서방을 만나서도 안 되고. 이 자식을 낳아서도 안 돼. 이건 엄마의 업장이야. 알아요? 엄마 업장 알지? 네. 엄마가 전생이 업장이야. 이 업장 죄다. 이 죄를 어떻게 다 풀고 갈 끼고. 자식을 낳았으면은 엄마 이 눈에 도끼는 없어야 되잖아. 야 눈에 도끼가 올라가 있어. 그리고 야 어디 가서 한국 내가 진대 거지 몬한다 일. 야 이제 고3이잖아. 고3 지나고 내년 20살이잖아. 네. 20살 되면 엄마 야 알바 한다 소리 나오고. 직장 간다 소리 나올 거야. 근데 오래 몬한다. 갔다가 티댁거리고 짜증내고 나올 거고. 화가 나서 나올 거고 이래. 알았어요. 근데 요 소식 가정에 아마 할매가 조금 별날끼다. 시험의. 밸날 정도는 아닙니다. 시험의 별날끼다. 딱 시험의 하고 비춰다 하거든. 요는 엄마를 탄 게 아니고 얘는 휴가를 시험에 탔어. 그래서 별날끼다.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요는 딱 요도 시험하이. 요도 시험하이야. 시험의 집에는 무슨 벌이냐. 여자들의 이 여자들의 이 독한 말이 법이 입에 부어버리다. 말 한 벌 씹어대는 거. 독한 말 막 퍼내는 거. 그 할머니는 며느리가 필요 없고 마. 자기 하고 나쁜 대로 다 하고 마. 그러고 눈은 뭔데 봐. 너희들 자 꼬라보노. 뭐 뜬치가 않아. 시집에서 뭐 받아온 거 있나. 없습니다. 근데 왜 저거 아들이 잘났다 생각하노. 잘난 것도 없구먼. 여기는 조상 버리요. 보살님. 알았어요. 네. 조상 버리니까 보살님 저리 다니자. 네. 절에 가거든. 내가 뭐 하라면 안 할까 아이가. 뭐 하라면 하겠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하겠냐고 못하잖아. 내일 모레면 백중이잖아. 6월 백중이거든. 7월 백중날. 야를 위해서 조상을 조금 옷을 올리죠. 절에다가. 그래 놓고 야 속옷을 같이 갖다 주고. 그러면 마음이 좀 베끼요.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절에 가면 백중해. 백중이라고 이야기해요. 7월 보름이 백중입니다. 7월 보름. 이 집의 할머니가 이 집에는 조상 버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조상 버리. 왜 우떼이에 빌던 분도 계세요. 물 떠놓고. 저시 가정에. 네. 우떼이는 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맞아요. 할머니 두 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렇지. 빌던 분도 계세요. 그 벌입니다. 거기 칠성이 벌이에요. 칠성 버리고 조상 버립니다. 얘 어떻게 잡을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요새 듣고 가면. 책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조상 버립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방법은.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 몸도 아픈데. 양조상의 줄이잖아요. 양조상의 줄. 친정도 줄이요. 친정도 비는 중이야. 옛날에 할머니가 빌었는가. 물가에 빌었는가. 어때요? 흐르는 물에 빌었는가. 민물 쪽에. 그건 모르겠어요. 친정 쪽에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지금 물가에 빌은 것 같아.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줄입니다. 여자 보살님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일부 종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상처도 많고. 옛날에는 보살님 성격 보통 넘었잖아. 아냐? 맞습니다. 보살님 기괄 누가 이기노? 못 이기잖아. 네. 내가 보살님이 몸이 아프면서 내가 숨죽이 간 거잖아. 네. 맞지? 네. 그리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네. 내 팔자 다 하고. 이 자식 때문에 엄마가 빌어라 하는 거야. 다른 거 다 빼고 엄마. 맞지요? 네. 그래야 이 사람도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 집 할머니 보통 넘는 할머니예요. 입이 보통 넘는다. 그리고 막 이 할머니 구업이 더, 조성벌이 더 세. 자식들이 하나같이 내가 볼 때 크게 잘 된 자식은 없어. 너희 이따 카지만 내가 볼 때는 아있냐. 네. 알았어요? 네. 보살님 눈치도 많이 보지 말고. 이제 야를 위해서 절에 다니신 다음에. 네. 자주는 안 가고요. 몸이 안 떨어져요. 가고 싶어서. 마음은 항상 한번씩 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 하 좀 내려라. 그 하가 안 내려집니다. 그 하 내려라. 너무 막 고통이 심해서. 그게 내려오기에는 너무 피멍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억울하지. 억울한데 안 내려오면 얘한테 죽기가. 그건 아니지. 얘한테 죽거라. 아니. 야 보살님 좀 살고 싶소. 응. 안 되지? 네. 엄마가 이거부터 내라. 그래야 엄마가 말도 좋게 나가. 내가 아까 그랬지 엄마 분노. 엄마 분노가 여기 앉았어. 그리고 자존심. 화기. 그 다음에 자존감. 모든 게 여기 앉았다고. 하가나도 참고 분노에도 참고 넷팔자도 하고 참고. 보살님 성질이 보통 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만큼 갈 정도거든.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도 보살님 벌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살님 여기를 내리세요. 안 내려진다고는 하지 마라. 네. 네. 알았어요. 네. 안 내려진다고는 하지 마세요. 용웅의 벌이니까. 보살님 집에서는 사이 바다에서 비는 게 아니고 물 내리 가는 민물입니다. 두꺼비가 나오는 민물이에요. 그런 주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이래 앉아 있는데 왜 보살님 쪽에 두꺼비가 보이는가 몰라. 두꺼비가 이런 물 흐르는 쪽 이렇게 안쪽에 썩어 있어요. 앉아 있는 거는 그만큼 줄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불이 나고 절불이 나. 보살님이 내리세요. 네. 내리기 싫으면 내가 아침마다 눈 뜨잖아. 아침마다 눈 뜨면 몸이 일나져요? 좀 힘들어요. 힘들잖아. 그러면 물 한 그릇을 보살님이. 네. 아침마다 물을 조금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속을 자꾸 내리세요. 할머니 도와주시라고. 일단 하기부터 내려야 돼. 그래야 보살님 야한테 안 가. 야한테 간다. 보살님 말 한마디 감정이 쌓여 야.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보살님이 말을 좋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 왜? 여기 하가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눈물 나고 서럽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내리세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야 이 대조하고도 보살님 다툼. 이 사람은 갈 거 아이가 평생. 이혼하고 싶나? 뭐 이혼 하려고도 몇 번 했는데. 해서 보살했을 거 아니야. 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보살했을 거 아니야. 안 했잖아. 네. 안 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보살님도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내 파츠에 있기 때문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보살님 감정이 딱 쓰여있어. 내뱉는 말에. 시험에 그러는 게 싫잖아. 네. 왜 본인이 그러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화가 차서 그래. 그러고 보살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 보살님이 안 털어내면 털어내줄 사람 없다. 끝까지 늙으면 할머니하고 똑같아.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금고기를 했잖아 보살님. 네. 거기 보면 절 많잖아. 물이 흐르는 쪽으로 물론 절로 가보소. 그리고 강이 있으면 강가도 한번 가보고. 힘들어도 한 두세 시간은 걷잖아. 보살님. 힘들어요. 두세 시간 걷는. 그럼 어쨌든 거기서 나가면 어디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풀고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잠시라도. 요번에는 그 집 위에 그냥. 조그만 암자절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1년 등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네. 살살 올라가 보라고. 네. 그 절에. 올라가셔서 어디 물이 조금 쫄쫄 흐르는 데 있거든. 이때. 응. 그 앉았다가 오시고. 아. 그거 뭐 있더라고. 그 앉았다가 오셔. 저런 힘들어서 못 아끼고. 힘들더라고. 힘들어서 못 아끼고. 곧 물 흐르는 데서. 앉았다가 오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보살님 마음을 다 열어 놓고 와. 내 딸한테 이런 거 주기 싫다면서. 예. 그러니까. 바꿔. 성질이 너무 가깝해가지고. 아 근데 쟤가 어쩔 것 같고.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요는요. 귀신이 솔직히 말해서 조상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쨌든 쟤가. 조상이라고. 이 집에 청춘도 간 거 있어. 아이씨 쪽에. 알아요. 바람빛이 더러운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이거 한다고. 유튜브 하니까. 내가 보살님한테 말 다 안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절에 가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 앞으로. 저 인등도 하나 달고. 밤에 선임 보고. 가족 등 다른. 말고 인등이라고. 야 개인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좀 달아주세요 하세요. 아 지금이라도 올라갔다 하면 되나. 예. 인등은 얼마 안 할 겁니다. 아 예. 그래 하면서. 어쨌든. 학위잡이 다르는데. 마음 안정을 적어서. 일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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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세요 하세요. 아. 그 자리에 가서. 아. 보살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아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 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해 주시니. 우리 아 가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야는 상태는 정신적으로 좋지는 않죠. 건강은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안 좋지요. 그렇지. 아니야. 근데 지금 짜가 나고 화가 나잖아. 예. 맞잖아. 예. 지가 공부를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다는 정신머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럼 야 빙씨라고. 빙씨라고 이야기할까요. 장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저리 듣고 싶소. 아니. 그 꼭 듣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걔가 어떤 아다는 것처럼 그걸 듣고 좀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 내가 그러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그런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조상 버리를 안하나. 아. 조상 버리라고 지금 내가 이보가 하잖아. 이 보살님은 지금 얘가 정신벌이야. 조상 버리라. 그래서 보살님을 닦으라는 거예요. 네. 그 벌이 지금 전부 자아한테 왔다꼬. 아. 아. 그러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가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보살님한테 이야기 안 하던가. 맞아요. 그 말 하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될 거 아이가. 네. 아이가.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입에서 내가 보살님한테 아 장애가 있어서 이래 왔나. 그 소리 듣고 잡소. 아니. 이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 상태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걸 제가 또 참전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 하잖아. 그래. 정신적 문제. 육체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얘가 대학을 간다고 할 정도 같으면 얘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 맞잖아요. 네. 이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네. 보살님이 사주팔자이 없는 자식을 낳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키잖아. 절에 가서 인등이라고 하나 따르라고. 조상벌이라고. 여는 조상벌입니다. 칠성벌이고. 네.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 보살님이 여는 있으면 벗여 있어. 여기때문에 안 하고 있지. 근데 뭘. 뭔 소리 또 듣고 싶소. 이야기해봐 봐. 그래. 대주는 좀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는 내가 그러잖아.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많이 나아졌다고. 네. 그거는 맞아요. 많이 나아졌다고. 지금은 2년 전부터는 생각도 좀 바뀌었고.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전에는 직구적인 정도 안 붙였는데 뭘 그래. 맞아요. 근데 뭘 이야기 더 듣고 싶소.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피멍이 들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살님 그러잖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둘이 만나고 이 새끼도 났잖아. 내가 48살 남편은 없잖아. 나아. 나아.